여러분들 이더리움이 지금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과 함께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더리움 민코인인 트럼프 코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총격을 받으면서 죽을 뻔했죠 하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의 그 분위기가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엄청 운 좋으신 겁니다 거의 트럼프가 지금 당선 확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 대선까지 3달 4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 이틀 지난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당선이 되잖아 그러면 비트코인이 진짜 3억원 5억원을 갑니다 그 가격이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대비 5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아이트코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보다 2배 3배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더리움 4천만원 가고요 이쪽에 솔라나 코인은 300만원 그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의 감각이 이상하죠 하지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트럼프 민코인 이더리움 기반의 트럼프 민코인이죠 10배 20배가 아니라 50배 100배 200배 그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진짜 딱 영상 10분만 시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10배 이상 수익을 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종이랑 펜 들고 와서 메모까지 해서 영상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부터 보실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딱 매물대가 보이죠 정확하게 이쪽 매물대 딛고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400만원 매물대 여러분들 꼭 방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400만원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쯤 최소 15% 이상 수입 보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 트럼프 당선 확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고점이 비트코인 1억일 때 70K일 때 가격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쪽에 스탠다드 은행이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15만 달러를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최소 금액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30만 달러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쪽에 70K였을 때 500만원, 550만원이었는데 곱하기 4를 해서 28만 달러를 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더리움 얼마야? 2,200만원이 됩니다 근데 보통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배, 3배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4천만원, 6천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지금 이더리움인데 지금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크게 쌍바닥 그려주면서 추세전환 만들어주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이쪽 봉우리 있죠 이 봉우리를 크게 뚫어주면서 이렇게 저쪽 올라와주는 그런 장이 오게 되면은 미친 폭등 분명히 나와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구간일 때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여러분들 언제 들어간다고요? 이쪽 매물대에서 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이 이더리움 언제 익절을 해요? 딱 이렇게 흘러갈 때 이 구간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익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이더리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이쪽에 트럼프 마가코인이라는 녀석이 중요한 겁니다 제 방송 봐와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코인이 1년 만에 5만 퍼센트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5만 퍼센트면 몇 배죠? 500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만 원만 넣었어 만 원만 넣었는데 500만 원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100만 원을 넣었으면 5억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여러분들께 처음 추천해 드렸냐 이쪽이죠 1달러일 때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 CBDC 발언 이후로 지금 8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거 트럼프 계속해서 대선 이전에 코인 관련된 발언을 계속해서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7일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갑자기 폭등하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여러분들 트럼프 암살 사건 이후의 가격입니다 거의 뭐 40% 50% 가량이 상승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선반영이긴 한데 대중들은 그냥 쉬쉬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나중에 찾아올 그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10월 11월에 사실상 미국은요 이렇게 암살 시도를 당하면은 너네가 뭔데 대통령 후보를 암살하러 들어 해 이렇게 하면서 모르겠고 일단 트럼프 뽑아 아무리 그래도 죽이는 건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다 트럼프 쪽으로 표심이 돌아섭니다 그럼 사실상 트럼프는 당선 확정이라는 얘기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트럼프 마가코인 얘는요 트럼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민코인 중에서 대장코인입니다 트럼프 민코인 대장이라고요 얘가 지난 영상 제가 2월 달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가 진짜 많은데 찾았죠 이 기사인데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2월 달에 있던 기사입니다 트럼프 마가코인이 1000% 폭등을 했습니다 언제 펀드사에서 베팅을 한 이후로 메카니즘 캐피털에서 트럼프 마가코인을 첫 번째로 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정확하게 1달러에서 2달러까지 100% 이상 폭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큰 상승장 나와줬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스캠 가능성의 여부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게 정치가 묻어서 그런지 그 대다수의 거래소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하지만 뭐 꾸준히 계속해서 거래소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 트럼프 마가코인이 또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 댓글에 이런 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이거 트럼프 마가코인 어떻게 구매를 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4826-681 이쪽으로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7 혹은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 나 트럼프 마가코인 사고 싶은데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벌어 가시라고 항상 이렇게 시그널 공유해드리고 있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세이코인 24% 정도 수익을 보셨고 시아코인으로 24% 수익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에이다코인으로 22% 수익 중이고요 시바이노코인도 지난번에 22% 수익 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10% 수익 중입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이쪽에 추세선 딛는 곳에서 제가 진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현물로 10%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장에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 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확실하게 수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이렇게 지금 시그널 뜨는 것들 AI가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시그널 뜨는 종목을 제가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비트 그리고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호재가 있는 코인들 최근에 위임량이 증가한 코인들 여러가지 호재 뉴스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상승 시그널 뜨는 종목들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밑에 승률이랑 수익률 보세요 84%, 97%입니다 설령 AI가 놓친 분들 제가 또 치러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코인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거 하나로 쉽게 쉽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인 정보 공유 반동만 붙이고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AI가 시그널 보낸 코인들 제가 하나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여러분들 10%, 5%, 20%, 30%씩 수익 봐서 이번 달 누적 수익률만 50%, 60%가 넘고요 설령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진입을 하면 되는 거라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문자를 남겨주셔야 다음에 오르코인들 받아 가시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이 또 이렇게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수익 먹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낫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이코인 매수 단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약 20% 가량 천만원 가까이 수익을 벌어 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380원, 400원에서 350원 사이에서 담으셨고요 이번에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잠깐 주춤하는 구간에서 익절을 하셔가지고 약 20% 가량 수익을 보셨습니다 불과 3일도 안 돼서 수익 벌어 가신 거고요 이번에 시바이노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13일, 14일에 진입한 것들 지금 벌써 5%, 10% 수익 중입니다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는 이런 코인들 아직 그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받아 가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816-681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코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시그널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진짜 오르는지 아닌지 보고 들어가셔도 정말 늦지 않으니까 마음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 10월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말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 친구는 또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14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요 140K입니다 지금 가격 대비 2배 이상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상태이고 언제 이 코인 가격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트럼프가 이번에 암살 시도를 당했었죠 하지만 굉장히 멀쩡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후보의 암살 시도가 기폭제가 되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저점 올라와 주면서 상승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치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몰리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폭등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쪽에 정치 테마 밈코인 트럼프가 공격을 받고 나와서 이 트럼프 마가코인이 50%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넘기고 시바이노 코인이 1원이 되고 도지코인이 1,000원, 2,000원이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 마가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5배, 10배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코인이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요 벌써부터 100%가량 상승을 했고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있고 비트코인이 15만 달러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크게 상승할 때 이 코인은 다른 코인들보다 2배, 3배, 5배, 10배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달 11월에는 적어도 20배, 30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담아두시고요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816-6816으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비트코인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생색사이클이 무려 2년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빨리 수익을 벌고 싶다 단타 하루에 5%, 10%, 일주일에 20%, 30%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나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 올해 10월달, 11월달 다가오는 대불장을 대비해서 20배, 3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 지금 담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사실상 당선 확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인데 못해도 2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15만 달러, 30만 달러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코인들보다 2배, 3배, 5배, 10배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민코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담아두셔야 남들 10배, 20배 상승하는 거 먹을 때 여러분들은 농담 아니고 최소 20배, 30배고요 많게는 1000배, 1만 배까지도 수익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1만 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100만 원이 100억이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금액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민코인 아무거나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십니다 제가 진짜 이 민코인 시장에 정말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그중에 제가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 많이 안 기다려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만 여러분들 기다리셔도 적어도 10배, 20배는 수익 벌어 가시는 거니까 이쪽에 제 개인 번호 010-4826-681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유료가 아니라요 100%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11,000명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